돈복 터지는 사람들의 특징 및 말투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믿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정신이 강합니다. 성공을 향해서 노력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돈복 터지는 사람들의 특징 및 말하는 습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복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도전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은 자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실패해도 긍정적으로 성공을 향해 한 발짝 더 나가갑니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더 나은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주변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할 점을 항상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자신감을 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겨내야 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충분히 강하고 능력 있어 하면서 자기 암시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격려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고 협력합니다. 오늘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도 나에게는 쉬운 문제야. 이번 일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실패는 학습의 기회야. 이번에 실패했지만 그것은 나를 더 나은 결과를 찾게 해줄 좋은 기회야. 나는 충분히 강하고 능력이 있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돈복이 착착 달라붙는 사람으로 변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돈복 터지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자기에게 투자하는 사람은 교육과 자기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직업에 관련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등 자신의 지식을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또 건강과 피트니스를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세워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믿어. 나는 충분히 강하고 능력이 있어. 나에겐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있어.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해.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하고 공부하고 노력할 거야.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야. 나의 건강이 중요해. 나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거야. 내가 꿈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나아가겠어. 이렇게 내 자신을 격려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돈복이 술술 들어오는 사람으로 어느새 변하실 수 있습니다. 돈복이 절로 들어오는 사람 특징 세 번째 돈복 있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동료나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발전시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세요. 돈복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항상 너의 성공을 응원할게.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러한 말을 자주 하며 주위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아낌없이 전파해줍니다. 서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게 말해줘. 우리 함께 헤쳐나가자. 이러한 의리가 있으며 서로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멋진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성장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돈복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 합니다.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감사해. 함께 있으면 힘이 나. 칭찬과 격려도 중요합니다. 너는 정말 멋져. 내 성공은 너와 함께한 것이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고 성장했어. 이러한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돈복 있는 사람들은 종종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회를 탐색하고 기꺼이 도전하며 불확실성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면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나는 이 일을 해보고 싶어. 불확실성도 있겠지만 그만큼 큰 보상도 있을 거야. 이 일에 대해 잘 알고 대비한다면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과거에 도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꺼이 도전을 해야 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 그러니까 나는 도전을 받아들여. 이렇게 자신의 자신감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투자와 투자 분산시키기. 돈복 있는 사람들은 투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을 다시 해당 투자에 재투자하여 원금을 증가시켜서 더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다양한 곳에 투자를 분산시킵니다. 주식, 부동산, 사업, 현금 등등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돈복 터지는 사람들의 말투 및 특징 다섯 가지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러한 말들을 확언을 하고 내면에 암시하며 새겨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굳게 믿어야 해. 어떤 문제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내가 못할 것은 없어. 이 세상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향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어. 함께 성취하자. 함께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자. 내 꿈을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아. 우리 모두 할 수 있어.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영감이 되기를 바라. 어려움은 나의 성장을 위한 계기야. 나는 언제나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성공은 언제나 나의 선택이야. 나는 기꺼이 선택을 할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자격이 있어. 나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성공이야.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자. 돈복 터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기운과 에너지를 듬뿍듬뿍 나누며 자연스레 주위 사람들도 잘 되고 성공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더더욱 큰 돈복을 불러일으키고 더 큰 불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풍요로움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돈복 터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한 번 더 들려드릴 테니 다시 새기시고 한 번 따라서 외쳐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나는 돈복이 터지는 사람이다. 사방팔방에서 돈복이 술술 들어온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돈복 터지는 사람들의 특징 및 말투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믿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정신이 강합니다. 성공을 향해서 노력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돈복 터지는 사람들의 특징 및 말하는 습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복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도전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은 자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실패해도 긍정적으로 성공을 향해 한 발짝 더 나가갑니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더 나은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주변에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할 점을 항상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자신감을 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겨내야 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충분히 강하고 능력 있어 하면서 자기 암시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격려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고 협력합니다. 오늘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도 나에게는 쉬운 문제야 이번 일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실패는 학습의 기회야 이번에 실패했지만 그것은 나를 더 나은 결과를 찾게 해줄 좋은 기회야 나는 충분히 강하고 능력이 있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돈복이 착착 달라붙는 사람으로 변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돈복 터지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자기에게 투자하는 사람은 교육과 자기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직업에 관련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등 자신의 지식을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또 건강과 피트니스를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세워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믿어 나는 충분히 강하고 능력 있어 나에겐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있어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해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하고 공부하고 노력할 거야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야 나의 건강이 중요해 나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거야 내가 꿈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나아가겠어 이렇게 내 자신을 격려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돈복이 술술 들어오는 사람으로 어느새 변하실 수 있습니다 돈복이 절로 들어오는 사람 특징 세 번째 돈복 있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동료나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발전시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세요 돈복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항상 너의 성공을 응원할게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러한 말을 자주 하며 주위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아낌없이 전파해줍니다 서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게 말해줘 우리 함께 헤쳐나가자 이러한 의리가 있으며 서로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멋진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성장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돈복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감사해 함께 있으면 힘이 나 칭찬과 격려도 중요합니다 너는 정말 멋져 내 성공은 너와 함께한 것이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고 성장했어 이러한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돈복 있는 사람들은 종종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회를 탐색하고 기꺼이 도전하며 불확실성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면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나는 이 일을 해보고 싶어 불확실성도 있겠지만 그만큼 큰 보상도 있을 거야 이 일에 대해 잘 알고 대비한다면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과거에 도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꺼이 도전을 해야 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 그러니까 나는 도전을 받아들여 이렇게 자신의 자신감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투자와 투자 분산시키기 돈복 있는 사람들은 투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을 다시 해당 투자에 재투자하여 원금을 증가시켜서 더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다양한 곳에 투자를 분산시킵니다 주식, 부동산, 사업, 현금 등등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돈복 터지는 사람들의 말투 및 특징 다섯 가지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러한 말들을 확언을 하고 내면에 암시하며 새겨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굳게 믿어야 해 어떤 문제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내가 못할 것은 없어 이 세상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향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어 함께 성취하자 함께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자 내 꿈을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아 우리 모두 할 수 있어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영감이 되기를 바라 어려움은 나의 성장을 위한 계기야 나는 언제나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성공은 언제나 나의 선택이야 나는 기꺼이 선택을 할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자격이 있어 나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성공이야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자 돈복 터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기운과 에너지를 듬뿍듬뿍 나누며 자연스레 주위 사람들도 잘되고 성공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더더욱 큰 돈복을 불러일으키고 더 큰 불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풍요로움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돈복 터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복이 터지는 사람이다 사방팔방에서 돈복이 술술 들어온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기...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웃고cks们의 시간을Plus甚麼 는 kills Purple